쌈장님 이거 한번 볼까요? 쌈장님 쌈장님도 사실은 어시장 20초전 궁수죠 쌈장 20초전 뭐 사실 시어대전 같은거보다 여기 왕소군님 이거 힐러인데 이거 2초전 역대입고 그렇다면 지금 쌈장님 음...본가 지금 스킬같은걸 기상스럽게 치고 에어 여기 아아 이거 흐흫하 어떻게 뭔가 해보기지전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흫 흐흫 아니 그 파티 무적 같은 걸 좀 일단은 안 쓴 것 같아요 자 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황금님 해석하보죠 어어 여기여기 돌 변신했구지 황 어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에 아 여기 지금 막혀 자 그럼 에 탱이구요 자 이거 뭐 탱하고 인센터기 때문에 지금 에 어차피 피 빼겠죠 권율님은 생존기 떨어질 때요 환호님이 아 이건 뭐 에에 석화걸고 자 엔지까지도 안나네 뭐 어쌤같은건 일단 뭐 생존기 생존기 남은건 이제 쓰고 있어요 환호님도 아 그러나 에 이게 지금 변신 돼지 변신시켰고 아 에이 이게 뭐 어떻게 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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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탄자 일단 켰어요 환호님도 에 요렇게 요렇게 가서 지루 돌아서 일단은 에 에 아 이게 지금 뭐 거의 정면승부식으로 지금 한번 붙어보는데요 대방 겪고 일단 얼 터 돌 변신했구요 권율님 아 여기서 어떻게 범위 스크림도 일단 한번씩 써주구요 환호님이 에이 탱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해보기가 에이 생존기가 일단은 이제 뭐 거의 다 쓴거 같은데 환호님도 에이 이랬다면은 지금 에이 핏 에이 이게 핏 빼고 뭐 디버프 걸면서 지금 칠거 같은데요 에이 저게 돌 변신 일단 해보고 하 한 방은 없어요 태는 어차피 오 이거 대반? 대반 정도 한번 노려보는 정도 밖에 없죠 에 에이 대반 일단 켰네 스킬 스파이크 실드 까지 켰 에에 여기서 공격하고 에이 광사님 어디서 오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한우님이 약간 좀 빠져서 생각중인가요? 그러나 데미지 자체는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지금 한우님이 기회 누리는 것 같은데요 권울님이 많이 먹었어요 데미지를 겨눌님이 역시 탱이 좀 힘드네 울림에서는 사실은 힐러가 좀 강하죠? 세팅 힐러는 여기 또 하나 예 맞죠 철강훈님 예 그냥 공격이겠죠 일단은 힐하고 있고 하이드에요 자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드 자 무기는 지금 뭔가 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자꾸 자 기둥뒤로 자꾸 예 용무기 캐스터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 그쵸? 철강훈님 용무기 캐스터 같아요 예 여기서 또 하나 예수 공격마법 쓰고 있고 에 에 여기 다시 에 팁적하고 지금 공격하는데 아 아 여기 지금 아 또 다시 공격이죠 예 예 이건 뭐 예 예 이거 어려울 것 같죠 또 하나 또 하나 예 분신냈구요 자 원초 확실하게 지금 기압이 안되면은 이거 질 것 같은데 어차피 질 바에는 한번 예 예 뒤에서 예 기습 공격이다 피시카가 그렇게 많이 안달 에 에 지금 아 이게 피시카가 그렇게 많이 안달죠 에 에 이거 안되겠네 음 철강훈님 이겼네 자 백야신님도 있네요 볼까요 역시 뭐 용무기 어디 어 카카스 음 음 백야신님 어디있죠 어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자 보이지도 않는데 끝났나요 이거 옷 아 여기 있었는데 백야신님 에 아 자 에 에 당분이 나왔어요 12절인데 미리 나왔어요 에 에 부지런하게 지금 준비하고 어 먼저 가요 먼저 가죠 에 에 아 담뽕님 아 이거 뭐 에 에 에 에 에 제대로 붙었죠 에 제대로 붙었어요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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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퍼즐처럼 에 찌르고 들어가 찌르고 들어갔죠 퍼즐처럼 자 탱인데 에 생존기 일단은 자 이거 뭐 지금 에 얼터라 어짜피 안되구요 에 빠지고 있잖아요 얼터기 때문에 지금 에 에 여기서 이제 에 생존기 일단 떨어지는 순간 에 에 얼터 어쌤 뭐 이렇게 다 쓸건 쓰겠는데 그 안에 승부를 봐야되는거죠 탱은 근데 그 승부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한방스킬이 없기 때문에 에 한번 지금 페이크 썼구요 파타는 퍼즐처럼 아 그렇죠 범위스킬 한번 요때 쓰는거구요 음 그렇죠 탄작까지 지금 겪고 양쪽이 자 그렇죠 에 생존기는 일단은 하나 더 남았을 것도 같은데 어쌤쌤 정도 에 에 탱도 피가 좀 에 많이 빠지는데요 아 여기요 여기 자 안 빠져 에 찌르덜 탱피도 많이 빠진다 에 언단까지 떴어요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여기 에 에 어차피 지금 시원해요 양쪽 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보죠 보기가 어려운데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보기가 지금 뭐 하이드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나타나야 뭔가 보이는데 에잇! 다시 또 사라졌고 다시 나왔다가 사라지고 백야부레게님도 지금 시원해요 자 시원아 지금 아 이게 뭐 자 어디서 지금 붙을지 확실히 지금 모르고 에잇! 다시 사라지고 아 이거 뭐 어떻게 에잇 한번 지금 에잇 그렇죠 여기 붙는거 같죠 에잇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 여기서 어떻게 자 에잇 다시 또 하겠다 아 이거 뭐 일단 데미지 자체는 지금 신달프님이 더 주었죠 에 여기 어차피 그 지금 에 데미지는 더 준 상황이고요 어 여기 여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저기도 있나요 여기도 없고 여 저기도 없고 아 아 이게 지금 자 물속에 들어간건 아니게 저 기둥뒤도 잘 봐야되는데 이 기둥 뒤에서 숨어 계실 수도 음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다 신달프님 나와 아 다시 또 에잇 조금 아는데 저 뭔가를 지금 발견한 듯이 쏙 가는데 그러나 없죠 어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 음 음 여기여기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 어디있죠 아 뭐 이건 보여야보는데 하하 여기저기 둘러봐도 에잇 나왔죠 자 나오긴 나왔는데 에잇 에잇 이거 참 이발없죠 에잇 여기여기여기여기 나왔어요 나왔죠 신달프님 저쪽에 있고 아 다시 또 하이도 아 에잇 시역길이 지금 대전 경우는 보기가 이게 어려운데요 에잇 여기 신달프님 자 어차피 지금 데미지상 지금 쥐고 있다면 에잇 한번쯤 에잇 이거는 그죠 한번쯤 한번 정면승부를 나와가지고 공격 유도한 다음에 한번 반격을 해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질거라면 그죠 에잇 보좌 뭐 보좌까짓거 뭐 여기여기여기여기 어차피 지금 에잇 어차피 어차피 시어는 지금 하트 걸고 좀 에잇 여기여 1초전 노리고 있겠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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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타님 걸어가다가 끝났어요 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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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이거는 그냥 서있는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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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겠지 에잇 그냥 이거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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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사면은 지금 제조업 빈챙토인데 여기여기여 그렇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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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산 담검 태도 ㄹ 이 서있는데 여기 Depth vignum 미 하이드 상탠가요 응 죠 당검 당검이에요 다 하이드는 다 가능한데 어 갑 Fr 희 독두지금 이리저리 좀 찾는데 왜 그러죠? 에이 여기요? 지금 나왔죠? 자 아 찌르고 들어가는데 에이 아 여기서 자 3분님이 이겼네 자 이거 뭐죠? 1초 전 제대로 왔죠? 아 여기요? 음 일단은 뭐 에이 많이 나는데요? 에이 이거 지금 아 에이 뒤쪽으로 빠지고 에이 데미지 자체가 뭐 지금 잘 안들어가요 에이 에이 펄션님이 이겼네 에 여기요? 아 이건 지금 찰라탕님 하고요 에이 에이 에 여기요? 자 이거 지금 에이 유니콘 랜서 신학단님 궁수지요 지금 에이 에이 유니콘 랜서부터 노리는데 그럼 이거 좀 더 큰 Crazy entonces 탈자도 켰네요 에이 에이 파괴 퇴제 상태로 일단 탄자도 겪고 에에 바로 그냥 자자자자자다 형이 지금 이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나 이거는 준비해요 그냥 저쪽에 서있는게 아니고 여기 구석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분 지금 그죠 피가 좋아해 혜연님 그렇죠 다가왔나 아 용목이네요 혜연님 용목이 들고 있네 지금 그치 용목이 갔죠 아무렇고 아아 한방 아 이게 아 아프긴 아프네요 용목이 2단 들고 지금 치는데 올라가보면 아이고 눈이 피로해지겠는데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가는 이 머릿속에서 뭐 이런 아이들이 막 그냥 떠올랐다 살아가지고 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이 아이들 계속 찾는 꿈이요 그치 자 이거는 지금 쟁하는 분 그렇죠 쟁하는 분이죠 역시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 이거요 이 대전 여기 여기밖에 돌 변신 하 도리가 밑으로 돌 변신 불살스럽게 지금 아... 자, 일단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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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카이드 상태인거 같아요 바다늘림 에... 마이트못할 사용인데 에... 저저저... 자 여기서 여기서 아 이게... 에... 자 백야별림 아 여기 찌르... 아이자... 에... 실했고요 헨지 상태에요 백야별림도 에... 개구리 변신시켰죠 이때 한번 노리고 면순시켜놓고 한번 노리겠죠 안노리나요 에이 아 아 피가 많이 나는데요 어 자 불 변신해고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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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발기야별님도 한번 에 자 기회를 노릴텐데요 아 어디어디 이쪽 돌 변신해가지고 지금 가는거 응 아 이쪽 지금 아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여기야 에 이렇게요 꽉 돌고 아 기둥때매 이게 자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에 여기야 여기 여기 에 에 에 자 돌 변신 자 지금 자 누적 데미지 좀 많이 먹은거 같은데 애기야별님 자 한번 어떻게 좀 에 승부를 한번 못보나요 에 캔슬했어요 파이널 캔슬 아 여기요 승부를 한번 봐야될거 같은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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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기둥해보려는데 쫓아가기가 힘든데 자 핸직 깊숙히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서 자 이 공격 돌 변신 했구요 그렇죠 토파즈 지금 날린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힐로 지금 채우고 바다는 데미지 많이 줬어요 그쵸 에이 지금 이거는 에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1초 준비하고 있죠 아니에요 구석에 지금 바비아라님 에이 다 아 바비아라님 용목이 같은데 어째 용목이 같아요 바비아라님도 그죠 그쵸 용목이 초현님도 그렇고 아 최차 보는데 어 어 어 트럭 깔렸는데 아 아 어 그렇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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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에 언다잉 떴죠 아 이거는 뭐 에 지금 뭐 에 에 에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에 테이크 에 기회 한번 마지막으로 어찌로 노리나요 아 여기서 기회를 한번 좀 j 아 그렇죠 2013 기회 한번 노릴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피라도 채우나요 에 월터까지 했고 어차피 데미지상 좀 시간가면 쓸거같은데 에이... 바장님... 어... 바장님이 지금 못참는데 자 여기서 안봐 3 4 5 6 5 6 5 아... 에이... 빠졌고 에이... 여기서 한번 승부 못보면은 지금의 단자까지 킨 상태 아... 계속 치는데 에이... 에이... 지금 약간 피는 닳았어요 반정도 지금 여기서... 어이... 설마... 에이... 마무리하네요 빠장님이